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즈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여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기자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최장근 최지훈 아나운서는 오늘 개인사정으로 결석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 교수님. 1842명. 역대 최다입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숫자로는 역대 최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나라로 입국한 청해부대 27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42명에서 청해부대 플러스 해외입국자 39명을 빼면 실제 순수 국내 발생은 1533명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전날 1784명으로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1784명에서 해외유입 58명을 빼면 1726명이었어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늘은 어제보다 200명 가까이 줄어든 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4차 유행 초입에서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한 2천 명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맞아요. 청해부대원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2천 명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다소 주춤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걱정은 비수도권의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피서지 같은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비중이 지금 35.6%로 다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2, 3주 전에는 비수도권의 45%까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전체 확진자가 낮으니까 45%라도 숫자는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N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상황에서 35.6%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서지에 가시는 분이나 지방의 지자체 이런 데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지방이 다시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피서 같은 계획 있으세요? 저는 전혀 계획이 없고요. 저는 혹시라도 방송을 계속하기 때문에 방송국 내에서 저로 말면 아마 감염 확산이 일어날까 봐서 이런 방송 또 방송국을 떠나서는 일체 개인 약속 사람을 안 만나거든요. 그래서 피서지는 일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의한 국의자는 지난주 목요일 날 결석했는데 어디 휴가 갔다 왔어요? 아니요. 휴가 갔다 온 게 아니고요.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 2차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맞아 맞아 그랬죠. 백신 접종하고 나서 1차 때나 2차 때나 저는 이상 반응이 둘 다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아스라제네코 백신 접종했을 때는 이상 반응 거의 없었고 2차 때도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교차 접종에서 2차 화이자 접종 맞았을 때 1차 아스라제네코 때보다 몸이 좀 더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조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상 없었고. 네. 이상 없었고요. 지금은 말짱하고요. tbs의 코로나 전문기자가 강양구 기자인데 어제 제가 sbs 밤 뉴스를 보니까 sbs의 곽 기자가 뉴스 시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전에 설 교수님이 얘기했던 거 조금 주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자가 지적하는 지점이 그런 비슷한 거예요. 쭉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숫자는 늘긴 했는데 그 증가 추세 퍼센티지가 조금 줄고 있다. 네.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은 4단계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이동량이나 접촉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주 수요일 날이 7월 7일인데 1000명 이상 처음으로 나온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이후로 1000명 이상 처음으로 나온 날이어서 그때부터 4단계 시작하는 월요일까지 사실은 약간의 그런 좀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수도권의 이동량 접촉량이 많이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 보면 지금 상당히 7월 7일부터 계속해서 4단계에 비슷한 거리 두기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SBS 과학기자하고 잘 알아요? 누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학 전문기자면 조동찬 기자인데. 네. 맞아요. 네. 조동찬 기자. 강의한국 기자 실력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더 실력이 있죠. 강의한국 기자 입으로 얘기하기를 좀 그러는데 제가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 저는 중립체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방송도 해봤고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고 이랬는데 제가 볼 때 과학 전문기자 내지 기자로서는 우리 강양구 기자가 거기까지 하시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워낙 4단계가 7월 7일 날 아까 강 기자가 작년 말 이후 최초로 다시 3명 돌파해서 12일날부터 우리가 4단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이번 1일까지 2주에 들어간 건데 어때요? 지금 예상이 4단계 더 갚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8% 정도의 확률로. 2주 정도 더 볼까요? 최소한 2주 정도는 더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확실히 확진 상황은 좀 진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천천히 진정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신 접종 전에는 거리두기를 하면 빨리 진정이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위험군이 백신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 내지 눈치가 있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확산을 시켜서 고위험군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고위험군 75세 이상은 거의 대부분 중환자로 빠지거나 사망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리두기를 하면 효과가 팍팍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고위험군이 7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확산이 이렇게 되어도 천 명 이렇게 확진이 되어도 사망자가 한 명 많아봐야 두 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 유행을 시키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행이 좀 되어도 사망자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유행을 시키는 분들이 아니 백신 접종도 우리가 소외됐는데 방을 맞아서 우리도 좀 이제 좀 쉬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소 진정은 되겠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면서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상당히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정부안의 동향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제 저녁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아니면 내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문기구가 생활방역위원회라는 기구인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가 어제 저녁에 열렸어요. 이제 비대면으로 열렸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한테 전언을 들어보니까 거의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4단계를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수도권은 4단계 연장하고 비수도권 비율이 점점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부산 4단계 검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산 경남이 제일 안 좋아요. 부산 경남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산 경남 지금 4단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수도권을 이렇게 좀 심한 데는 자체적으로 4단계 3단계를 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3단계 정도로 다 올릴지 이것들을 지금 지자체랑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여튼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예측입니다만 수도권의 4단계가 한 2주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거 있고 비수도권도 좀 단계가 강화될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더 협심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는 청취자분들 질문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두 분께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60살인데요.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모더나 백신 맞아도 됩니까 모더나 백신 예방접종이 돼 있나 봐요 네. 이제 심근경색이니까 심장 쪽에 혈관이 아마 막히셔서 아마 심근경색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심근경색.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심장질환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되는 대상자분이세요. 강력 권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다소 걱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신 하도 막 그러니까. 그러는데 걱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본인이 감염이 되었을 때는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초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강력히 백신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 질문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힘드시라도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백신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백신 맞은 후에 몇 주 지나야 운동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맞고 나서 얼마 경과가 돼야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사실 이제 개인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백신을 접종하면 보통 사흘 정도가 지나면 원래 컨디션을 대부분 회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 정도가 지나면 평소에 운동하던 대로 그대로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이상이 없다면. 네.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보통 한 48시간 정도가 지나면 몸 상태가 개운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서 한 사흘째 되는 날부터도 조금 조금씩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백신 접종 후에 몸이 완전히 평소의 컨디션을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흘 뒤에는 괜찮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강 기자님 얘기하시는 게 사흘 정도 지나면 보통 평소의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계속 평소에 컨디션으로 안 돌아오고 소위 말해서 끄트머리가 계속 찜찜하게 뭐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만한 증세가 뭔가 미심쩡한 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흘 지나도 운동을 삼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 때문에 그러는지 백신 효과 때문인지 헷갈려서 어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면 3일 정도 되면 완전히 회복되어서 평일로 돌아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더 하루 이틀 더 주시면서 완전히 평일로 회복될 때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권해드립니다. 백신 접종하시고 하여튼 사흘은 꼭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1구 형님 저는 72년생 만 49인데요. 여기저기 껴주지도 않네요. 백신 맞고 싶은데요. 72년생. 네. 그러니까 그게 낀 세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인데 어쨌든 잔여 백신을 접종을 해가지고 다행히 빨리 접종을 한 편인데 40대들 같은 경우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언제부터 예약을 하나요? 아직 계획이 없나요? 네. 40대는 8월부터 예약을 해서 빠르면 8월 말 혹은 늦으면 9월부터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지금 20대 30대 40대 예약을 한꺼번에 받을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받을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셔야 되겠네요. 만 49이신 분은요. 초등학생 아들만 백신 안 맞고요. 식구가 모두 맞아갔습니다. 요즘 방학 앞두고 초등생 확산이 많아 걱정이에요. 초등생 확진자들은 어떤 증상이며 치료는 가족과 떨어져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런 혹시 초등생 아들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초등생 감염자들의 대부분은 다 가족 간 전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염이 된 다음에 손자 손녀에게 전파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 아니 그래서 확진이 됐을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은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뭐 자가격리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가격리는 하는데 일단은 자가격리는 하는데 증상 자체가 가볍게 지나갈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가족이 지금 다 백신을 접종했다면 그 아이가 감염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냥 가볍게 앓고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하나 제가 첨부해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천재 자가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가치료가 몇 살까지 허용이 돼 있냐면 12세까지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이 애들은 병원에 혼자 들어갈 경우에는 돌봄을 받아야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자가에서 치료를 합니다. 부모가 돌보면서.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는 돌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명률 죽은 경우가 0%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인 경우에는 주로 자가에서 어떤 치료를 하느냐 하면 치료라기보다는 능동감시 형태.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당국에서. 열이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호흡이 가뿌나요 이런 거 해서 계속 능동감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병원에 후송을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별도 방에서 문 닫고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가족하고 거실이나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고. 아니죠. 그건 아니고. 방 내에서는 방 하나를 따로 두고 가족하고 격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족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방 하나를 주고 샤워실을 주면서 격리해서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그 내에서 감염 확산이 일어나기는 백신 접종 때문에 어렵고 아이는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주로 관찰을 하면서.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을 하실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생은 감염이 만약에 되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전문가들 답변이고요. 6052님 중학생인데요. 중학생 청취자가 다 있네. 중딩인데요. 저희는 학교 학원이 많이 다녀서 위험한데 백신은 언제 맞아요. 또 2학기 전면 등교 가능한 겁니까 네 이게 다 어려운 질문을 지금 줬는데요. 중학생 청취자입니다. 네 중학생 그러니까 중학생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감염도 잘 되지 않고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도 되지 않고 또 설사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3이나 중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몸 성장이 성인에 가까우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전파도 시킬 수 있고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일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17세 이하의 백신이 허가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으면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2학기 전면 등교를 할지 말지는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유행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2학기 전면 등교를 하니까 며칠 전에 본 기사가 떠오릅니다. 작년에 대학교에 들어간 신입생이 지금 2학기까지도 전면 등교를 못하게 되면 2년 내내 캠퍼스에 가본 게 10일 열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2989님 이 질문은 꼭 보내주시는 질문들인데 창피한 질문인데 해도 됩니까? 백신 접종 후에 음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백신 접종을 하시고 나서 가능하면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며칠부터 마셔야 돼요? 네.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몸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음주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음주 때문에 몸을 관찰하는 게 어려워지고요. 또 하나는 음주를 하시게 되면 면역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접종을 오늘 오전에 했는데 음주를 하시게 되면 면역 형성이 잘 안 돼요. 면역이 잘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고드리는 것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일주일씩이나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몸을 좀 관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이 그런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도 불가피해서 업무상 그런 일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백신 접종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음주를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몸의 컨디션이 괜찮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 이렇게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어지면. 그렇죠. 그게 문제죠. 알겠어요. 한 일주일은 그래도 관찰을 한 이후에 음주를 해야 된다. 알겠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3157님인데 무증상도 많이 있고요. 사망률이 독감 정도인데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거리 두게 해야 합니까? 이제 심한 사람들 치료 중심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영국 얘기 싱가포르 얘기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겨울에 독감 치명률이 0.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낮은데요. 저도 작년 8월 달에 독감 예방주사 맞았거든요. 매년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우리나라에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1에서 0.15 사이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천 명 나왔는데 사망자가 한 명 꼴 정도 나오거든요. 초창기에는 얼마였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묶어서 1.13입니다. 초창기에는? 네. 초창기에는 더 높았죠. 초창기에는 한 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0.1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백신이 더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올 겨울이 되면 파이자나 멀크 같은 데서 먹는 치료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요? 네. 겨울에 우리 독감에 타미플루와 같은 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빨리 좀 만들면 안 돼요. 약 좀. 약학과 교수 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치명률이 0.1 정도 되면 이제 독감 수준이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겠고 이제는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조만간 전문가들이 제기하면서 당국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부 방침에 따른 수밖에 없겠습니다. 질문 주신 청취자님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로나 버스터즈 하고요. 잠시 후에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전통 국악 정가와 서양 클래식 대표악기 피아노의 선율을 함께 듣겠습니다. 정가 여신이라고 불리는 하윤주 씨 피아니스트 최희원 씨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